야 여기! 여기 희생! 여기 있어? 어? 이거 아니야? 그치 맞아 맞아 야!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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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네? 저 이거 사이즈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이 상품이 사이즈가 있나 모르겠네요 음... 육육이시죠?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아니 내가 어딜 봐서 육육이에요? 아니... 나 5호예요 아 그리고 4,4 반을 원래 입는데 그냥 내가 고급스럽게 넉넉하게 입으려고 5호 입거든요 언니? 아무리 봐도 작을 것 같은데 5... 뭐라고요? 언니! 뭐라... 야 지금 뭐라는 거야? 들었어? 딱 보니까 완전 초짜네 완전 초짜 야 이거 사이즈 뭐야? 4,4지? 어 4,4다 야 이것도 맞겠구만! 저 손님 지금 4,4 사이즈 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바지 보시겠어요? 아니요! 잘됐네요! 4,4 맞겠어요 나 갈아입고 올게 그래 그래 완전 기분 나쁘네 진짜 두고 봐 아 야 이거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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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씨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좀 다르 외롭다고 맥, 맥주를 그렇게 먹으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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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! 됐다 됐다! 아! 안될! 하... 하... 어때? 바지 괜찮아? 어! 딱 맞아! 어.. 오! 봐봐. 괜찮다, 괜찮다. 야, 나와봐, 나와봐. 괜찮아? 어, 괜찮아. 돌아 봐. 야, 어때? 이쁘지? 딱 내 스타일이지? 어, 딱 어울리지? 어, 예쁘다. 예쁘다. 어, 괜찮다, 괜찮다. 참, 승리인데? 아무래도 한 사이즈 큰 거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요, 안 불편한데? 나 지금 딱 맞는데? 저, 이거 살게요. 일시불이요. 아, 네. 이거 그쪽 곳 맞죠?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담이 걸렸나? 다리가 이상하네. 짜잔! 예쁘지? 예쁘지? 정스럽다. 나이 들었고요. 야, 니네 패션에 관심이 없냐? 발랑샤가 2012 SS 컬렉션 중 이런 다 빈티지 아니야. 패션도 이 흐름만 딱 알면 되게 쉬운 거야. 할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이거 손 줘볼 때 입으면 편하겠네. 그럼요. 완전 내 스타일인데? 또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